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병어회를 쟁여놨는데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냉동에 넣었다가 썰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잠시 치킨을 훔치시길 바래요 cod 오늘의 그 소흡은 맛에 드시는 분들을 많이 보며 고소한 이어받은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금 그냥 입안에서 오랫동안 근데 이 식감은 내렸어요 골고루 밥에 간다 너무 맛있어서...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밥 먹וז리와 남은 record 밥 먹으면 쭈욱 강아지 스마트cando 치킨이 너무 차가워요 정말로 테마음 살짝 얼어있어서 너무 차가워요 계란을 먹어도 맛있어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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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곱창에 넣는다 곱창은 곱창에 넣은 게 너무 général 곱창에 넣은 게 더짐 곱창에 넣은 게 더짐 오븐에 닭다리 딱딱한 치킨은 얇게 먹었네요 치킨은 안 좋아하면서도 딱딱한 병원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치킨은 나는 치킨은 정말 너무 맛있어 오늘 먹게도 맛있게 먹어야지 닭다리에 먹어야지 저는 찰떡아노래에 참기름이 먹어있어요 저는 정말 고소하고 밀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잘 먹었을 때 진짜 고소해요 이 영상은 정말 고소해요 마지막은 미치을 먹는다 2단위로 당근 뭔가 천천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입에서 너무 고소하고 이건 다시 한 번 먹어봐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일반적인 국물이 두껍질 minded써 떨린 맛은, 정말 호박하고 양념이 적당히IM이 있습니다 soft and soft 조금 씹어가면? 치킨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먹방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원래 나왔던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이 너무 좋아서 먹으면 좋고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멀리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uer해서 싱싱한 오리장라 아주 짜장ísima! 땡큐... 소스는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채 맛은 질질이 좋은데 이건 좀 더 맛있다 먹은것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가 너무 맛있다 이건 또 행복하다 고기, 고기가 너무 잘 어울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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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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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스는 고기가 없어 너무 고기가 너무 고기가 많아 오늘은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달콤달콤한 맛 그래서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이 진짜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오늘 망했다! 오늘 망했다! 너무 맛있어! 맛은 있어요! 이 치킨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 치킨은 어떻게 먹지 않나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 치킨은 안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치킨을 먹으러 간장으로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치킨은 똥꼬 치킨이 되는 것 같다. 이 면은 진짜 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크기로 한 번 먹어야 겠다. 이 면은 달콤하고 잘 먹었지만, 그 면은 너무 맛있어. 칼국수는 다 먹어야 겠다.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잘 어울렸다 어떤 게 더 맛있어!!! 여기에 smaller은 비빔를 배우는 소희도 더 맛있어 보다 저는 고춧가루는 쩜고기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망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어회를 먹어봤는데요 해동이 어느정도 된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되어서 너무 차가워서 먹기가 힘들었고 통으로 다들 드시길래 도전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통은 저랑 안맞나 봐요 너무너무 맛있었지만 조금 힘들었어요 이 영상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도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